한국 타이언 테크놀로지가 SUV용 타이어 신제품 다이나 프로 82, 다이네프로 A2 RSQ5를 9월 출시한다. 다이나 프로 82, 다이네프로 A2 RSQ5 는 포장도로는 물론이고 비포장도로에서도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는 온오프로드 SUV용 타이언다. 포장도로에서는 정숙성과 편안한 승차감을 비포장도로에서는 강력한 구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. 먼저 소음 및 진동 저감 설계를 통해 온오프 주행 시 정숙한 드라이빙이 가능하다. 블록 측면을 계단식으로 디자인하고 바닷가